안녕하세요 손끝의 울림 25형 가야금의 김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야금 주법 중에 오른손 주법을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오른손 주법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뜯기, 튕기기, 연퉁김 이렇게 세 가지 주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뜯는 주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뜯는 주법은요 말 그대로 줄을 잡아서 뜯는 주법인데요 가야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주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 연주를 말씀을 하실 때 가야금 한번 쳐봐, 가야금 한번 쳐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야금 한번 뜯어봐, 가야금 한번 뜯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뜯는 주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뜯는 주법은요 가야금을 연주하실 때 1, 2, 3번 손가락 그리고 25형 가야금은 4번 손가락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1, 2, 3, 4번 손가락 중에서 2번 손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뜯게 됩니다 2번 손가락 뜯는 주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뜯는 주법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손을 잘 모아주시고 바구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바구니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이 안에 계란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바구니를 흔들어도 계란이 흔들려서 툭 떨어져서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바구니를 만들어주시고 이 바구니가 깨지지 않게 딱 손을 예쁘게 모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모아놓은 바구니 모양 상태에서 이렇게 바구니를 덮으시고 현침에 새끼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덮으실 거예요 근데 어디서 덮냐 내가 뜯고 싶은 줄에 2번 손가락이 걸리게 딱 덮어주세요 그러면 바구니가 흐트러지지 않게 손을 잘 모으고 계신 분들은 2번 손가락이 내가 뜯고 싶은 줄에 얹어진 상태면 3번, 4번 손가락도 이렇게 밑에 줄을 차례대로 덮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덮인 상태로 잡아주시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2번 손가락에 붙여서 바구니가 깨지지 않도록 계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정말 그냥 줄을 잡아서 뜯는 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덮으신 상태에서 내가 뜯고 싶은 줄을 잡고 꽉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뜯을 건데요 어디로 뜯냐 이 줄을 옆으로 뜯으실 거예요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옆으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줄을 잡고 옆으로 뜯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나의 손바닥이 천장을 볼 수 있게 손바닥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잡으셨을 때 줄을 잡고 뜯어야지 생각으로 이렇게 뒤로 잡아서 뜯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잡으신 상태에서 반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고 뜯기 이 상태에서도 이 바구니가 옆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되겠죠 바구니가 깨지지 않게 손을 모아서 잡고 세게 뜯는 주법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뜯는 주법을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연습을 정규 강의에서 저와 함께 배우실 수 있으니 정규 강의에서 다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4, 4, 5, 4, 5, 4, 5, 4, 5, 4, 5, 5, 6, 7, 8, 9, 10